다 왔다! 울지 마! 에이, 이 ㅅㄲ! 에이, 이 ㅅㄲ! 이 자식 없어? 좋은 날 아니니까 좋은 날? 너한테는 좋은 날이겠지 인사하시고 뭐 사람이 없는데 인사를 해, 인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힙선배님 아이고 힙선배, 아이고 실례셨어요? 예, 예, 선배님 일요거 오셨어요? 예 혹시 필라테스 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밖에 모르는데 그럼 필라테스를 하고 청계하기 전에 필라테스 하면 힘이 빠진다 아닙니까? 아니요? 스쿼트 청계할 준비를 단단하게 웅영업을 해야 돼요? 네! 스쿼트 청계 그냥 하면 횡몽근 용혜증 없다고요? 청계.. 오전 색깔 오전 본 적 있어요? 어이! 엉덩이 불안에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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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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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여긴 뭐 구토합니까? 저 크리스천이에요 아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스쿼트 하려기 전에 제가 그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선물 고냥주하고 seduz countries 성물로 그런데... 그래서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스쿼트 청계하면 스쿼트에 좀 강한 심으뜸도 근육통이 심해요. 제가 스쿼트 1000개를 2, 3년 만에 해요. 이 말인즉슨 저도 근육통으로 알아 놓을 수 있다. 그거를 내한테 시키면 됩니까? 그래서 미리 액상마그네슘이랑 근육, 진통이안제를 먼저 챙겨왔어요. 제가 골드버튼 구경시켜 드리려고. 우와! 골드라 거울이 얼굴이 노랗게 비치네. 인생 선후배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힙선배 여기 읍장에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0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화자! 지화자! 스쿼트 기본 스탠스는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한 번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거기서 보세요. 두 개 했으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했다, 두 개, 두 개. 자, 10개 해보는 거예요. 앉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좋아요, 다시 앉았어요. 내쉬면서 후, 굿. 일어나요. 후, 열 개 있어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이렇게 100번 하면 1000개예요. 자세도 너무 좋아요. 아직은 할만하죠, 당연히. 20개씩 이제 200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40개. 이렇게 하는 거라, 이깐요. 와, 근데 엉덩이가 벌써 다. 저는 와요. 조금 무리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도가니가 살짝. 10개 할 때랑 2개 할 때랑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스쿼트를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자꾸 관절, 무릎을 자꾸 구부리려고 해요. 근데 스쿼트는 무릎도 구부러지지만, 결국에 내 몸이 유기적으로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골반을 자꾸 낮췄다가 일어나는 버릇. 이거요, 한 번 했습니다. 100개!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어주세요. 앞뒤로. 그거 그래? 네. 앞뒤로 걸어주세요. 중간에 움직여줘야 돼요. 딱 올리는데, 알이 느껴지네. 알이 느껴지네요, 여기. 여기 알이 있어. 한 잔 해주셔야 돼요. 하고 오세요. 마셔요? 와, 걷는데. 오, 방금 넘어질 뻔했어. 자, 이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20개씩 끊어서 갈 거고, 내려가는 거 무릎 절대 안 아프게 내려가기. 집중해줘야 돼요. 다섯. 20개. 굿! 이렇게 호흡이 좀 차는 거를 좀 돌아올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고, 호흡. 지금부터는 말을 안 하게 될 거고, 계속 호흡 패턴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파이팅! 다시. 됐다. 2세트 더하면 우리 벌써 200개 하는 거예요. 우리 도합 400개. 400개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선후배님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민정선후배님들이. 네.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도. 어, 오늘 가겠네. 어, 뒤집어라. 달려오시죠. 점심때 되니까 어차피 지금 하고 있겠네. 우리 꼰삼촌이 생각보다 잘하고,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휴식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가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됐다.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자, 이제 땀을 조금씩 닦아주시면 돼요. 수염 조심하세요. 수염이 와요. 캐릭터 실종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원래 지 수염인데.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빨리 닦아주세요. 미리. 닦으면 더 위험해요. 지금 봐.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조심. 시작. 하나 더. 음, 30개도 잘하네요. 230개 했어요. 지금 내가 스커트를 500개 할 시간에서 200개를 하니까. 시이이이이이이이 짝. 혹시 모르니까 햄블런스. 삼촌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 게, 대부분 이렇게 고반복으로 스커트를 하거나 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먹는 걸 좋아하시고. 저처럼. 땀을 쫙 빼고 이런 식으로 먹은 만큼 운동하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삼촌은 잘 먹지도 않으시고 잘 드시지도 않는데 하루에 한 끼 먹지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250개 했어요 자 250개 지금까지 온기를 4번 더 가면 1000개다 발을 쉬려고 온기 좀 못하게 뭔 말인지 알죠? 하나 더 300개 안 치면 안 됩니까? 300개 뒤로 넘어갈 거야 300개 그리고 발 굳으니까 좀 걸어줘야 돼요 이제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 점점 생길 거예요 내 다리가 내 다리가 되겠어요 내 몸과 마음이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동안 나한테 다녀간 이 손님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땐 왜 그렇게 화를 냈으며 내가 밥상머리 앞에서 화를 내고 못되게 군 사람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차분해지잖아요 이 패턴이 지금 400개 되게 빨리 끝났죠? 죄송한데 지금 한계가 한계가 살짝 오는데 우리 2분이나 쉬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시작 할 수 있다 멈추면 더 힘들어요 팔 뻗었다가 만세했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팔도 쓰고 그러니까 만세하면 더 힘든 각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한다는 약속은 안 했다 아입니까? 맞잖아 돌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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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우리 합쳐서 1,000개 있어요 154만 운동 유튜버는 달라요 지금 체감상 왜? 진짜 엄청 무리를 하면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체력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아 기신 봐 말을 하지 말게 그러면 한 번 100개를 스트레이트로 한 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가볼게요 시작 단백질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살 빼신다는 분들이 운동하면서 네? 뭐야? 뭐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소화가 잘 있을까요? 너무 와 100개 다 해간다 와 100개 했어요 와 와 집중력 대박 진짜 리스펙 힙 선배가 옆에서 같이 해주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잠깐 쉬고 우리 100개만 더 해볼까요? 왜냐면 600개보다 700이라는 숫자가 더 예쁘잖아요 자 우리 삼촌이 100개를 더 할 수 있도록 uchen 이거 고마워요 네 보험 자 뭘 나 나 ihrem 나 나 Got n n 적 빼앗 definit You Have him 인생 선후배님들의 몰매가 저한테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삼촌은 지금 집으로 귀가하셔도 내일 이 상태 그대로 20시간 이상 누워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액상 마그네슘이랑 근육 이한제 잘 챙겨드신 다음에 너무 심하면 이제 진동제도 챙겨드셔야 되거든요? 콜라 오줌 나오는 재주 죄송합니다 삼촌 스쿼트 했는데 등이 그렇게 굽으면 어떡해요? 자세가 곱게 펴지셔야죠 오줌 넣다가 살짝 똥을 찌려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한테 마무리를 해요? 300개 더 안 합니까? 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300개를 더 하잖아요? 내일부터 알아누워서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예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요? 다리가 뿌라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삼촌이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약을 드시고 온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스테롤도 하고 왔죠? 아니 정확하게 제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왜 생겼냐 하면 힙 선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 진짜 잘 리드를 해주니까 그렇죠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나는 선배님을 믿어요 스쿼트 300개를 15분 안에 끝내볼게요 지금 제가 말한대로 3분 40초 컷으로 100개를 했고 5분 채우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깊이 앉지 않고 자 지금 4분 컷으로 또 스쿼트 100개를 했고 우리 900개 했어요 이제 땀이 나네요 100개 남았어요 이거 진짜 풀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레전드 준비 시작 자 무릎보다 엉덩이 제가 선후배님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되겠냐 야 자 우리 거의 다 했어요 거의 90% 넘겼고 90% 넘겼고 다 왔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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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발! 이 X발! 어깨 입혀요! 어깨 입혀요! 어깨 입혀요! 여기서 포기하면 욕먹겠지? 여기 떨려! 어깨 입혀요! 눈 떠요! 눈 떠요! 눈 떠요! 눈 떠요! 눈 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배님!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힙선배! 아 우리 예 그 구독자 우리 저기 인생 선배대님들 양속 지키십니다! 누워서 인사하라고 용서하시고 우리 선배님들 특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백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일구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일일구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